뭐해 봐 공이 또 나왔네요 이게 실력이죠 안 돼 안 돼 멈춰 안 돼 멈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죽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봤다 이건 됐어 쏘아 혹시 이기나? 그라운이 낼 준비 유드 됐다 이겼다. 와 이걸 이겼네? 와 유드 원툴래 아니 그러니까 카사만 할 거라고 내 말은 야이씨 무슨 이걸 무슨 이걸 어떻게 이겨 아 메이카츄댐 있다고 뭐해 봐 어 어 불쌍하다 미안하다 버빙을 내가 왜 해 하면 너무 힘들걸? 아 이거 죽네 어? 뭐지? 아 망했다 에이곤 이거 너무 수노골 많이 굴러갔다 어? 어? 이런 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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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웅 으웅 이걸로 4,000점을 갈 수 있으려나? 어? 코스트가 되나? 신기하네. 음. 지옥에서 나의 유두가 답인가? 처음부터 이게 나오네 야 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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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솔저로 좀 이제야 편하게 살 수 있겠다